아시다시피 또 8월 30일에는 바로 서울시의 영등포 의울구에 그런 김민석과 박용찬 후보의 대결에 지역구에 대한 재검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을 토대로 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좀 더 환전한 그리고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재검표가 바라는 마음에서 급히 방송을 만들었습니다. 미대위원님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고생 많이 하셨죠. 또 쫓겨나기도 하시고. 괜찮습니다. 그리고 바실리아tv님은 꼭 이번에 들어가 셨어요. 좀 나라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어쨌든 오늘 한번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시죠. 네. 간단하게 사진들을 좀 보면서 이모저모를 좀 보겠습니다. 그런데 제가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미대위원님이 좀 이따가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바깥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부에서 격려하는 그런 시민들인데요. 여기 지금 울산 지방법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도 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. 그리고 또 주에 부산이나 대구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아주 열심히 응원도 하고 구호도 하고 징도 치고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옆에 오른쪽 끝에쯤 보면 차 위에 확성기도 붙여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하시는데 이번 행사를 위해서 특별하게 이걸 또 붙여왔다고 하십니다. 그렇지만 어쨌든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또 경찰들이 소음 측정도 했는데 볼륨 크다고 하면 또 줄이면서도 어쨌든 이제 잘 집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. 울산 지방경찰청에서 방해하는 그런 건 어떻습니까? 집회 시위 방역법 이런 걸로. 네. 방역법이라든지 몇 명 이상 모이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간섭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보다 원래 집회라는 것이 경찰이 와서 경찰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. 그 일은 집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고 집회하시는 분들이 혹여나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차량 정리를 해주는 등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원래 경찰의 일인데 서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여기 모인 사람들을 자꾸 해산시키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울산에서는 경찰의 시위 집회에서의 본연의 경찰의 업무를 아주 잘 수행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보였습니다. 경상도라서 그런 모양이죠. 그거 모르겠습니다. 경상도 보프가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랬다면 더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아직 우리나라에 이렇게 희망이 있는 곳이 있다. 경찰이 남이 아닌가 봅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열심히 집회를 하셨는데 이런 집회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왜냐하면 안에서 이게 전혀 안 들릴 것 같은데 인천연수굴 같은 경우는 들리더라고요. 이런 것들이 응원도 하고 구호도 들리고 이게 또 대법관 귀에도 들렸을 겁니다. 들리면 분명히 이제 마음의 어떤 영향이 가서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. 똑바로 하겠구나. 이런 부분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여기서 이제 한 번 말씀을 잠시 하겠는데 이번에 재건표에 상당히 시민들이 좀 불만이 많았는가 봐요. 여기 댓글에 보니까 dh리차드님이 영등포울 재건표는 결기와 투직으로 무장한 에이스컵 변호사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말씀하셨네요. 어쨌든 계속 하시죠. 그 부분은 쭉 있다가 뒷부분에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모습들은 이분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율적으로 도열하셔서 플래카드 같은 걸 다 들고 아주 큰 소리로 지금 외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게 계속 기다리다가 직원들 퇴근 시간이 된 거죠. 6시쯤 퇴근 시간이 돼서 나가는 직원들한테 검찰 직원들도 있고 법원 직원들도 있는데 이 직원들이 나갈 때 차를 타고 나가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 부정선거에 대한 실상을 좀 알리고 이제 뭐 여기 검찰 직원들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도 부정선거가 맞다면 여기 검찰들도 또 수사를 해야 되는 남이 아니죠. 자기들 일이니까 우리가 이걸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와가지고 자발적으로 이제 퇴근하는 사람들한테 막 고래고래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네. 그런데 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. 비 맞아가면서 열심히 좀 하셨고요. 그리고 황교안 후보 현재 후보죠. 황교안 후보가 와가지고 들어갈 때도 좀 인사를 하고 들어가고 나와서도 또 이제 일일이 좀 손 잡아주면서 부정선거 꼭 밝히겠습니다. 뭐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하면서 뭐 이제 다 이제 돌아가면서 좀 약간 악수도 하고 격려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뭐 저도 좀 나오는데 그 시작할 때도 잠깐 했지만 민경욱 후보가 그 뒤에 한번 해보시죠. 그 조금 전에. 대법원은 양산을 나동용 후보의 재검표를 사기 재판하지 말고 선거 무효 인정하라. 아 정말 아주 강력한 그런 메시지. 알겠습니다. 네. 이런 플래카드도 엄청 많이 달아 놓으셨어요. 10개도 넘게 달았는데 그 내용 문고도 하나하나 보면 좋겠지만 지금 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민경욱 후보가 처음 들어갈 때 잠깐 좀 이야기를 하고요. 또 나올 때 잠깐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오늘 들어갔을 때는 원고의 자격은 아니죠. 이제 청관의 자격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. 그래도 들어가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속속이 현장 상황을 좀 이제 사진은 아니었지만 전달을 해줘서 밖에 집회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또 시청하시는 분들의 많은 좀 궁금증을 어느 정도 좀 해소를 시켜주셔서 참 다행이었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